여긴 북아일랜드 9월 10일 오후 2시에요 아일랜드를 벗어나서 영국 땅 북아일랜드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영국국길 여기 마을 이름이 킬킬이에요 킬킬 킬킬이라고 읽는게 맞겠지 킬킬 킬킬 저는 지금 뉴캐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뉴캐슬 근방에 캠핑장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쪽에서 마무리 할거에요 길이 너무 좁아 사도 너무 많고 역시 영국이야 와 미쳤다 바다 와 이쪽에 진짜 산이 너무 많다 태양가 타길 잘했네요 여기가 블러디 브릿지라고 하는 내셔널 트러스트인데 캠핑 사이트가 여기 언덕 중턱에 있나봐요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 경사가 높아서 타지는 못하고 천천히 끌고 올라가 볼게요 저기 산 대박이다 아 거진 6개월이 다 됐는데 여행한지 침묵에가 적응이 안돼요 풍경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 무조건 멈추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조건 멈추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쁘다 이쪽 아 nice meet you 여기 산 능선 언덕에 있는 캠핑장인데 원래는 여기다 피칭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저기 밑에다 피칭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부탁드리고 여기에 피칭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다 보여서 61km 탔습니다 내일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끝 오늘 저녁 저기 멀리 떠있는 눈빛이 달입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현재 시각은 9시 반이에요 오늘의 목적지는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웜샤워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됐어요 숙박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웜샤워를 통해서 연락을 몇 군데 처에 취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쪽 집으로 갈 겁니다 아무튼 여행 시작한지 5개월이 넘어서야 웜샤워를 처음으로 써보게 됐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호스트분을 만나러 갈게요 오늘 어제랑 날씨가 사뭇 다르죠 지금 수평선 대박이다 진짜 요쪽 해안가는 진짜 풍경 보기 최고로 좋네요 도로가 좁은 것만 빼고 영국은 어딜 가나 다 도로가 좁으니까 뉴캐슬로 들어옵니다 이게 북아일랜드에도 뉴캐슬이 있고 잉글랜드에도 뉴캐슬이 있네 우와 저기 성이 하나 있다 비가 지금 한 방울씩 날리고 있는데 뭔가 한 방에 엄청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비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중라이딩 어제 왜 존나 했다 날씨 어제가 엄청난 행운이었어요 이렇게 돼야 맞는 날씨인데 어제만 이상하게 해가 쨍쨍했네 그래도 어제 캠핑할 때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이다 우중 캠핑하면 좋은데 이게 뒤처리가 너무 난감해서 잠깐 비 좀 피해야겠습니다 여기 뭐야 어디야 여기 뭐야 어디야 딱 쏟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쏟아지네요 더위와 싸움 뒤에는 비와의 싸움입니다 더위와 싸움 뒤에는 비와의 싸움입니다 나 온천 가서 몸 찢고 싶다 떼도 밀고 지금 여기 벌리나인치 마을 들어왔는데 한번 쉬어야 할깁다 비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마셔고 싶다 비가 끝인 김에서 안보이네요 오늘 하루 종일 내리려고 오늘까지 하는걸로 꼭 맞이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수도 180편 마지막 도시에요 마지막 마을인가? 피로가 많이 써야만 그저 45% 탔는데 너무 힘들어 4 5 5 5 5 5 5 5 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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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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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7 7 7 7 8 7 8 9 9 10 10 10 10 10 20 15 1 12 12 13 13 너무 맛있어. 네, 소야. 소야? 소야 먹방? 아니요. 네, 소야 먹방. 네, 제가... 제가 뭐지? 그니까요. 5분이 더 쉽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많이 프로틴을 끓여요. 5분이 더 잘 익숙해져요. 5분이 더 잘 익숙해져요. 벨벅스는 좋은 경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응, 네. 제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일은 더 좋은 것 같아. 오일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 오일을 아직 구매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 오일을 한번 더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팜킹 섹시오일은? 오, 나의 오일을 못 봤어. 오, 이 오일을 못 본 것 같아요. 오, 팜킹 섹시오일을 주문해. 그리고 이게 뭐지? 아, 이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잘 어울리나? 아... 내가 뭘 원하는지? 네, 알죠 네, 알죠? 좀 이상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좋을 것 같지? let's talk about the history history i am talking about korea has been divid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nce 1950 the geography geography we have a lot of mountain South Korean has lots of hills and mountains 한국에서 가장 마지막 포인트는 어떤ですか? 하 라 Mount이다. 1950 아, 좋구나 한국에서 가장 마지막 포인트는 하 라 산 아, right? 1950m 그럼, 가슴다기 가장 마지막인가? 가슴 다운에서 올림픽 스키을 제공하기 진짜? 예 아, I didn't know that 모두의 랭귀지 없애요 랭귀지 진짜 웃음 한국어로 인사하고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잘못 말해 이렇게 말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벨파스트 둘러보려고 자전거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교도소인데 많은 범죄자들이 수감되었던 벨파스트 최대의 교도소래요 2만원인데 지금은 이렇게 리모델링돼서 관광장소로 사용되고 있네요 감옥탐방은 또 처음이라 한번 와봤습니다 무슨 레스토라원도 있네 걔다 Dani 모르니깜짝 여기땅 추가된гу다 철 lever 철 lever 오 와 영화에서 보던 감옥이다 생각보다 시설이 많이 좋은데? 책상 의자에 2층 침대 제가 지내는 호스텔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여긴 처벌방 인가봐요 처벌방 독방같은거 있죠?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서 배식 받나봐요 제수들의 그림이라고 아는데 뭔가 동양의 그림이 있네 자유행시사 탈옥한 사람이 있었나봐 이 감옥에 헐 거의 프리즌브레이크인데? 헐 더 행맨셀 여기 레버 와 날씨 너무 좋아졌다 요 근래 비를 너무 많이 맞았어 이런 복도가 4개가 있는데 복도를 윙이라고 부르네요 A윙 B윙 C윙 D윙 근데 시윙만 이렇게 볼 수 있게 열어놓은 것 같고 다른 복도들은 못보네요 2만 5천명이 넘는 범죄자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라 엄청나게 큽니다 息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잖아요 이게 좀 복잡한데 여기 평화의 벽이 있다고 해서 그 벽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벨파스트에 도착해서 어제 샘이란 호스트 분과 얘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 타이타닉 배가 여기 벨파스트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항구 쪽에 타이타닉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의 비저 문제가 있었지만 증거를 남기면 된다고 해서 태리 영수증 증거도 남겨놨고 영상으로 증거도 남겨놨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물들에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네요 이제 어제 지나쳤던 벨파스트 중심과 센트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버스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시청입니다 벨파스트 시청 여긴 버스가 핑크색이네요 어제 들렸던 거기 쇼핑몰 이름 뭐지? 그 빅토리아? 거기 괜찮아 보이던데 거기 구경 좀 하면서 스케어 안에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수도라서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괜찮네 다시 돌아왔다 여기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 전망대인가봐요 올라가 봐야겠다 와 바이브아이즈가 맛있긴 해 그러고 보니 쇼핑몰은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시계 탁이 딱 다 보이네요 받아두고 있는구나 뭐야 양공장이 있네 그 타이타닉 박물관이 있는 해안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세이 타이타닉 벨파스트 꿈에도 몰랐네 여기 산책로 코스 이름이 타이타닉 트레일이에요 박물관 입장료는 얼마나 할라나 한 20파운드 할라나 바로 앞에는 타이타닉 호텔이에요 온라인 부킹만 가능하네 입장료가 35,000원이에요 교도소 박물관 갔다 온 걸로 만족해야겠다 벨파스트 도시 구경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저는 이제 다음 코스 스코틀랜드로 가기 위해서 내일 아침 배를 예약해놨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이는 스테나 라인 저 배 컴페니 회사를 타고 스코틀랜드 끝에 있는 조그만 마을로 들어갑니다 바로 스코틀랜드 라이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북아일랜드는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짧게 있었는데 그래도 벨파스트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만족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이제 도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실제는 아시아 백안에 있는 걸 이제 도움을 드리는데 이제 바삭에 있는 곡을 포함하니 시를 좀 봤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 부분은 그냥 벨파스트가 안 구매해 이제 가고 propre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 김치에 넣는다. 뼈 넣는다. 김치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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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와 뼈 넣는다. 김치와 뼈 넣는다. 3 합리가 완벽해. 이 김치에 넣은 게 넣어먹는다. with the cookie, 이 김치? 이 김치에 넣는다. 다가온다. 그 김치에 넣는다. 김치에 넣는다. 이 김치에 넣어? 그 김치에 넣는다. 이 밥은 다음 살아가야 한다. remember oops it is way better ok. can I use my spoon? 네 You know in the YouTube videos I watched, it said Korean people work very hard they work a lot Exactly And in high school you would go to school very late When I was in high school 보통 8시 밤에 학교를 가고 마치고 마치 마치 10시 밤에 다시 계속 학교하러 가고 싶어요 왜? 이거 중요하잖아요? 학교가 있는 학교가 있어서요 왜? 학교가 있는 학교가 있는 학교가 필요한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쉬워,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에 힘을 받는다는 뜻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뇌을 마주한다고 합니다? 네, 절대 안은가. 강제적으로 안정적이죠. 저는 안내는 뇌을 마주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정말요? 특히, 한국에서 어떤 나라가 안정적이죠. Toronto, Ontario,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많은 사람은, 너무 많이 사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계업자에 그리고, 멕nings 일정. 그리고, 멕nings 일정. 멕이 일정. 그리고, 멕을 땐, 멕을 땐 뼈. 뼈가 뼈는. 안될에, 히스는. 그런데, 멕을 땐 매일 일정. 멕을 땐 혼자서, 한 번, 버릇에. 그들은, 멕을 땐. 아마, 한국인 사람들이 멕을 땐 멕을 땐, 그리고, 생각하고, 그냥 오케이, 우리는 너무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미역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나는 파일에 이와를 도와주고 2년이 파일에 이끌었지, 나는 뭐였는지 알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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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는데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summer vacation을 하는 중 저는 그냥 바깥에 가고 가고 싶어요 내 나라에 가고 싶어요 제가 조금 더 놀랐어요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이 소식에 대해 얘기한거죠 그리고 나만이 바뀌는거죠 뭐 하는거죠? 비싹을 하는거죠 차량이 너무 빠르게 차량이 너무 빠르게 walking이 너무 빠르게 그래서 제가 그냥 비싹을 하는거죠 비싹을 하는거죠 그리고 인터넷 비싹을 하는거죠 비싹을 하는게 여러분이 사실 세계대발이 됐는데 이 변화가 급등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구요 3,300km까지 있는 산계를 다녀오는데 76일에서 이는 사람과 싱크 tribut아 attribu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